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발효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발효음식을 먹었죠. 김치, 그리고 된장, 그리고 간장, 장아찌, 젓갈 이런 게 전부 다 발효음식입니다. 그리고 청국장도 사실은 발효음식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발효음식만 먹고도 옛날에 병원이 있었습니까? 변변한 약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발효음식에 한번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매일 먹는 밥들, 이게 건강의 하나의 미천, 기초 자산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아버님이 약국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약이 까자인 줄 알고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원기소 같은 것도 제가 되게 까자처럼 많이 먹고 그리고 박카스를 특히 좋아했죠. 그때 약국에 박카스, 박탄디, 하여간 베르베르 음료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유달시리 저는 박카스만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박카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되게 좋아했었죠. 그러면 약국집 아들로 태어나서 당연히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 되게 몸이 안 좋았습니다. 매일 골골골하고 편도선 같은 거 걸리면 한 2주씩 완전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관절, 어릴 때도 무릎도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애가 페르르 병이 다 있었죠. 그런데 그 계기가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흔히 말해서 장티부스,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설사하고 열라고 하는 병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장질부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온 동네에 있는 거 없는 거 막 자꾸 치워먹다 보니까 장티부스가 알린 거예요. 그래서 설사와 고열에 엄청나게 시달렸죠. 그래서 아버지가 약국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잡으려고 저한테 약을 썼었어요. 요즘 같으면 오사 처방받고 그리고 약국에서 약 사서 먹는데 옛날에는 약국에서 바로 약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항생제가 어떤 항생제인가요? 굉장히 좋은 걸 아버지가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생제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1세대, 2세대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치과에서 치료하고 나면 치과의사가 처방하는 항생제가 대부분 1세대, 2세대예요. 그리고 수술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나면 보통은 2세대 쓰다가 잘 안 들으면 3세대까지 쓰고 이렇게 4세대의 항생제를 난간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에는 내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항생제를 자꾸 쓰게 되면 내승이 생겨서 다음번에는 그 항생제가 안 들어요. 그래서 이 항생제를 쓸 때 의사 처방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의사가 이 정도에서는 이 항생제만 써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제 어릴 때니까 거의 한 60년, 50몇 년, 60년 이렇게 전이죠. 그때는 약국에서 마음대로 그 항생제를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도 장리부사 걸려서 제가 제일 많이 먹은 게 박트림이라는 약입니다.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 들어간 거. 그게 항생제 중에서 좀 높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리팜핀인가? 그것도 제가 억수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좋다는 항생제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티부스는 나 사서요. 장티부스는 나 사는데 중요한 건 항생제 내승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의지간한 항생제를 제가 먹어도 잘 안 듣는 겁니다. 안 듣고 감기 같은 거 걸리고 나면 바로 그냥 편도 부어버리는 거죠. 부어가지고 2주 동안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게 계속 이어진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그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항생제, 그때마다 독한 항생제를 계속 쓴 거죠. 독하다기보다 제일 좋은 항생제,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점점점점 내성이 생겨져서 뒤에는 의지간한 거 가지고는 잘 안 듣는 그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장래, 항생제를 자꾸 쓰니까 장래 미생물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긴 병이 뭔가 하니 설사 아니면 변비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설사고. 그러니까 10번 중에 9번은 설사고 어떨 때 한 번 정도는 변비예요. 그러니까 변비가 생기면 똥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야 엄청나게 제가 젊어서도 20대, 30대까지 그게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제 소원이 한 번 똥 시원하게 댄똥 한 번 누는 거예요. 댄똥 누는 거 있잖아요. 그거 누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직장생활하고 어쩌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30대, 40대를 되면 술도 많이 먹고 특히 저는 맥주하고 삼겹살, 고기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고기 먹고 맥주 먹고 이러니까 그냥 사람이 살이 찌고 그리고 늘 설사였었습니다. 제가 그 시기 한 20년 동안 제 기억으로는 댄똥을 논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설사, 아니면 뭐 죽덩, 물덩, 변비 뭐 이런 게 항상 장이 안 좋았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 몸에서 피부가 나빠집니다. 이제 피부도 거찔해지고 안 좋아지고 덩이 있죠. 덩 뒤에 이제 뭐가 자꾸 나게 되고 그리고 살이 쪄요. 그래서 제가 젊어서는 이제 몸무게가 한 100kg, 늘 100kg, 105kg, 그러니까 100kg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안 믿어가지고 제가 어쨌든 한번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아침에 이제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참 이제 젊었을 때 이 정도였었어요. 별로 살 안 쪘습니다. 안 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십시오. 살 별로 안 쪘죠. 그래, 좀 뭐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십시오. 괜찮았죠. 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맥주 먹고 그다음에 뭐 삼겹살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제 살이 한 찌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 사진을 못 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옛날 직장생활 할 때 그때 이제 그 회사 홈페이지에 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거 제 모습입니다. 이때가 105kg, 100kg, 105kg 이때 완전히 풍선처럼 되어 있었죠. 굴러다니는 거예요. 어디 걷는 거는 싫고 100m 이상은 차 타고 2000m 이상은 엘리베이 타고 집에서도 여기서 족까지 굴러서 가고 그래서 살이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제가 쪘었습니다. 그럼 먼저 살만 찌면 뭐 상관이 없지만 살이 찌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데 몸에 이상들이 있었죠. 근데 이때는 이제 젊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견뎌냈어요. 뭐 이렇게 술 한 잔 먹고 나면 또 이자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점점점점 이게 불편해지더라고요. 만약에 이 상태로 이게 제가 한 50대 초반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이 상태로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를 계속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직장을 그만둔 지가 발효사업을 하면서 이걸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 됐죠. 10년 전에 제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직장을 안 그만두고 발효사업을 그 직장을 계속 했다고 그러면 이제 이 미생물 발효사업을 제가 안 했겠죠. 안 했다고 그러면 이 모습으로 제가 살았다고 하면 지금쯤 아마 뭐 병원 신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미생물 사업, 발효사업 저 때 말씀을 드렸죠. 이 유원플러스균 또 이것도 있고 그 앞에는 이제 유인균이라고 이제 이 두 가지 이거는 옛날에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신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거는 워낙에 이제 열렬 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이거는 유지되고 요즘은 이제 이걸 제가 주력으로 홍보하고 선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미생물 사업을 딱 하면서 이 미생물의 설명서에 또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나왔는데 설명서 보니까 이제 한 스푼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스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시제품을 받은 거죠. 그러면 한 스푼을 내가 먼저 먹어보자. 손님들한테 이걸 파는 것보다 내가 먹어보자 해가지고 원래 이제 설명서에는 이 한 스푼이에요. 여기 1g짜리 스푼이거든요. 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제 이거 한 스푼을 원래는 먹어야 돼요. 원래는 이제 설명서에는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덩치가 있다 보니까 아니 이거 가지고 끼꾸가 가냐 이래가지고 한 스푼을 먹었는데 이걸로 먹었어요. 밥 숟가락으로 한 스푼을 푹 떠가지고 이제 먹은 거죠. 그리고 물 딱 먹고 이랬는데 이제 처음에 이 제품이 나오자마자 이제 이 스푼을 안 먹고 이 스푼으로 먹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인 거 하니 제가 이제 몸이 아까 105kg 이럴 때 그걸 먹은 거죠. 그날 저녁에 하여간 난리가 났습니다. 화장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6번, 밤중에 6번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똥 확 싸고 나면 이제 조금 시원해요. 그리고 또 이따가 한두 시간 있으면 또 똥이 또 마려운 거예요. 또 싸고 나면 또 시원해요. 또 싸고 나면 시원하고 그러게 이제 자꾸 똥을 사니까 이제 물똥이죠. 설사 같은 걸 이렇게 자꾸 하고 나니까 이제 약간 어지럽고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물 먹고 나면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룻밤에 제가 6번을 똥을 누구나 하니까 일단은 배는 시원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 배 속에 왜 너무 똥이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보통 제가 이때만 해도 몸무게 105kg일 때 허리 둘레가 46kg이었습니다. 이제 46kg일 때 사람들이 제 배를 보고 맨날 그러면 똥배, 똥배 이러는데 그때 제 배가 똥배라는 걸 알았죠. 왜냐하면 뱃속에 똥이 아마 한 10kg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쑥 나오고 나니까 아니 똥을 6스푼 사고 나니까 이제 어지러지하죠. 그래서 이제 물 먹고 좀 그날을 하루 좀 쉬었습니다. 쉬고 나니까 조금 기력이 돌아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다시 이걸 보면서 이제 요스푼으로 꾸준하게 먹었죠. 그래서 보통 100일은 먹어보자. 뭐든 우리가 물 뜨놓고 기도해도 100일은 하잖아요. 그래서 100일을 쭉 이렇게 먹다 보니까 똥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나오고 제가 그렇게 소원하던 그 된 똥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는 게 있죠. 이 사람이 밥 잘 먹고 밥 잘 먹고 그 다음에 똥 잘 사고 이 똥 잘 산다는 건 누른 된 똥을 이야기합니다. 한금똥 같은 거죠. 똥 잘 사고 그 다음에 밥 잘 먹고 똥 잘 사니까 당연히 잠이 푹 자지죠.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똥 잘 사고 잠 잘 자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거라는 걸 그때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꾸준하게 이제 이 저희들 균을 이제 발효종자균이죠. 이걸 이제 김치 김장할 때도 넣어가지고 이제 그 김치를 먹으면 발효김치를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된장 이거 매주 사가지고 소금물 하면서 이제 이걸 넣어버려요. 그러면 그 된장이 이제 그 발효 된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 된장 말고 억수로 맛있는 된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유에다가 이제 이걸 넣어버리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됩니다. 지금도 여기 있어요. 제가 이거 2리트거든요. 2리트인데 어저께 밥 먹었어요. 어저께 이거 여기 이제 밥 먹고 오늘 이거 반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제가 1, 2리트씩 먹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 밥을 안 먹고 빵 한 조각, 빵 한 조각 이렇게 고구마 먹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구르트 기계가 한 만 몇 해는 해요. 그러면 이제 2리트에다가 이제 야구르트, 우유 2리트 넣고 이거 넣고 약간 설탕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놔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야구르트가 되는데 굉장히 담백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양을 갖다가 마트에서 사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비싸죠. 몇 만 원 줘야 됩니다. 이 정도 양 같으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아니면 이걸 갖다가 이만한 그릇에다가 넣어가지고 매일 이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점점 빠가지고 지금 저는 87kg거든요. 몸무게 지금 87kg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제가 105kg 한 번 더 보여 드렸어요. 105kg에서 100km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기분 좋으면 이제 한 2, 3km 내려가는 건 보통이에요. 이렇게 뚱뚱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대로 여기에 윤곽도 보이고 괜찮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효 음식을 미생물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도 사람이지만 첫째 나를 구했다. 제가 저런 모습으로 지난 10년을 계속 살았다 그러면 아마 지금쯤 거의 죽거나 아니면 큰 병이 걸려가지고 제가 고생하는 그게 아닐까 이랬는데 지금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지금도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한 3, 4배 이상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체력에서 제가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효 사업을 하면서 일단 내가 참 좋더라. 내가 좋더라.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이제 뭐 집안에 환자 없는 집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아프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제 대부분 뭐 연세가 드셔가지고 아이고 뭐 이런 거는 있어도 큰 병 걸리고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이런 게 이제 저는 미생물 사업을 하면서 특히 발효 사업을 하면서 또 발효 음식을 꾸준하게 한 10년 동안 먹으면서 얻었던 그 하나의 그 좀 큰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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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